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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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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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휴게소에 들려갖고 호 буд variety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우예 x5 형님 집을 거 야, 재석아 2만 원을 줘 봐 예? 2만 원을 줘 알겠습니다 지금 Ask him to go 야, 그러면 모집을 하고 호도가리 좀 얻게 와우! 내가... 아... 아니, 그럼 관장님이 사주셔야지 왜 저한테 2만 원을 달래요 나 줘봐. 내가 너 그러면 너 점수 많이 줄게. 점수 많이 줄게. 내 옆자리 오게 해줄게. 옆자리 있잖아, 지금. 돈 주고 자리 사라는 거예요? 네,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치사한 거래를 지금 저한테 제안하시는 겁니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아, 좋아.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정은도 씨 깨우세요, 박반장님. 2만 원이요, 자. 필요가 안 남겨주시고. 어우, 추워. 아, 추워. 어우, 상황 땡긴가 봐. 어우, 추워, 추워, 추워. 아, 추워. 어우, 여기 추워. 한 장. 박반장님. 네, 네, 네. 아니, 왜 문전을 안 닦아주세요. 아, 지금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야. 아, 평창이죠? 평창이죠? 아, 평창이야? 자, 저희가 지금 희개소에 잠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운전을 지금 평창까지 지금. 아, 지금 파장님 진행하잖아요. 이제 스쿠디. 신문진이 얼마 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왜 운전을 안 바꿔주시냐고요, 지금. 그 전에. 잠깐. 빨라, 빨라. 잠깐. 허기를 좀 달래고. 아니, 허기를 달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 좀 가만히 좀 있어야죠. 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타인만 좀 맞게 쫙 딱 끊으시라고. 아, 지금 하잖아요. 근데 간단한데. 네가 처음부터 잘해요. 하다 보면 잘하는 거지. 아니, 타 안에서도 진행을 안 하시고 좀 가만히 좀 오시고. 정확히 보이죠, 여기. 네. 떡, 감자. 사고, 사고. 감자. 아유, 떡감자. 네, 감자요. 나도 떡. 떡볶이. 명. 명자. 아유, 진짜 완장 차고 이러시는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화장실. 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세요. 아유, 진짜로? 아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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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박반장님 대신에 축하드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인정을 하지만 사실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특히 멤버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저와 둘이 다 같이 이렇게 한 팀으로 해서 대구를 내놔는데요. 갑자기 저렇게 이렇게 모두들 싹 바꾸고 제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모두가자 모두가자 모두가자. 유광장이랑 완전 다르잖아. 먹고 싶은 걸 다 싸줘 유광장. 황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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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몰렸나 봐 에이 형님! 우리 차가 없던에서 차가! 어 나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 진짜 갚아 형님? 누구랑? 뭘 누구랑이야? 너네 다섯 명이 다 갔잖아 명수 형하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있기 뭐해서 그냥 왔어 야 빨리 와 내 말을 한 마디도 안 듣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빨리 와 빨리 다시 와 나 그렇게 윽박 찌르면 안 갈 거야 형 운전 바깥도록 대우해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아니 대우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재가한테 너무 심하겠다고 저희가 감염이 많이 사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번 줘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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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mà 유재석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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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없으면 나 가 오징오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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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를 달라고, 지금 사람의 몸이! 다른 거는. 자 손 넣었다. 열어, 열어. 아니 내 차인데 이거?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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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도와줘. 아! 아!아! 딱! 내가 보자가. 내가 보자가. 내가 보자가. 내려와. 내가 보자가. 그럼 나. 야, 여러분. 앉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석 씨, 뭐해요? 제가 지금 방명수 씨의 벤을 탈취했어요. 여기 방명수 씨 지갑 있거든요? 여기 방명수 씨 지갑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 돈 다 씁니다. 휴게실 가서 여기 많은 분들한테 골든벨 올려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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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여보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내리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아, 저기 지퍼 아니고 오징어대요. 오징어 없어요, 오징어 없어요. 아, 아세요. 일단 정통황 씨, 여기 내리시라고 보세요. 저기요. 정통황 씨, 여기 내리세요. 형, 버려 그냥 가자. 형, 버려. 형이, 형이 정반장합니다. 형,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 형, 올려, 올려, 빨리. 창문 올려, 창문 올려, 창문 올려. 막 걸어가. 형, 형 씨. 이런 거 보셨죠? 빨리 안 하시면. 형을 죽이시는 많은 분들이 골든벨 올립니다. 하나, intelligibly. 여러분, Compl wound 형. 하하하하하하하. 너무 힘들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갈 데 없다. 비정규 씨 형 때놓고어서 재밌는 데요, 누가 진행 왔는데요? 정중앙 씨, 정중앙 씨도 지금 저 박반장님 무시하시고 가시는 데요. 정중앙 씨 지갑도 이쪽에 있어요. 빨리 차를 가지고 오세요. 안 계시면 정말 2판 3판 진짜. 알았어요. 내 지갑도 갖고 있대. 아 나 뭐야. 다 갖고 있어. 우리 지갑은 없다. 차는 내가 줘요.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고고고. 유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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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반장의 축제 차량 사주가. 예. 왕의 주가. 돌아오고. 진짜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럴게. 들어가. 들어가. 나는 아니잖아. 나는. 알았어요. 타세요. 타세요. 잠깐만. 야 정말 치사하다 정말 치사하다. 아 됐다. 홍대표 차기 돼. пять이ặps.